이웃님들께 신인 조언산 저 슬슬 제 부모를 이용해 먹기도 하고 놀려 먹기도 하는데 가소롭게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발전하고 있음을 아비에 대한 잔소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어 술 마시지 말라네요. 술 마시면 일찍 죽는답니다. 둘째 딸아이는 이제 막 송곳니가 돋아났는데 머리만 들이민 쌀알같은 송곳니가 도대체 먹으라 먹으라 해도 안 먹는 첫째와 제발 그만 좀 먹으라 해도 계속 손을 입에 가져가는 둘째 사이에서 저는 이 땅 위에 중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아내와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아슬아슬하고 부들부들합니다. 고개를 저저하고 입술도 바삭바삭합니다. 이마가 짖근짖근하고 얼굴이 울글불긋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가 많아서 낮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집안일을 하나 해둠으로써 남편의 존재감을 거침없이 과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죄송합니다. 이웃님들께 새해 인사도 전해 올리고 안부도 여쭙는다는 게 그만 신세타령이 되고 말았네요.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건대 뜬 눈으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성단절 전후로 아니 언제부턴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나라의 이런저런 위중한 소식들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소리치다 보니 이제는 전후에도 생겨나는 것 같아 든든하기도 합니다. 제가 선봉장이라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북을 울리며 이웃님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곧 마흔이 됩니다. 10대가 지나고 나서 철없던 방황과 불효를 후회했었고 20대가 지나고 나서는 게을렀던 젊은 시절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30대의 남은 마지막 하루라 말할 수 있는 오늘이 아쉬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 30대의 후회는 아마 작은 결실과 조그마한 성공에 감추지 못한 자만심과 내보이지 못한 겸손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태 그랬듯 40대가 지나고 다시 무언가 후회할 것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글이 많이 무섭습니다.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홀로 젖어서 내리던 제 글의 자유로움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때의 감정을 다시 찾으려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러나 잘 해내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을 뵈니 5, 60대의 이웃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도 술 줄이겠습니다. 아들이 저 죽는다는데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댓글들에 답을 남기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글로서 다시 인사드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진인 조은산 구독, 공유, 좋아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